안녕하세요 시드니 줌마 입니다 여러분 h&m 드디어 여름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h&m 세일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세일 상품 7900개 사실 정말 보다가 지쳐서 나와버릴 때도 있을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세일 상품으로 우르르 쏟아져요 물론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너무 좋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신 숙제를 해왔습니다 7900개 정말 다 보고 왔어요 다 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머 이건 사야 돼 하는 가격대비 혜자스러운 15가지 클래식하면서 모든 연령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우아하면서도 모던한 클래식한 아이템 득템 기회를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딱딱 쏙쏙 뽑아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세일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h&m 이번 여름 시즌에 마음을 제대로 먹었다 이 갈았다 올 여름 시즌 상품들의 힘 엄청 줬다 와 하면서 봤어요 세상에 색상 디자인 정말 미쳤어요 이거 뭐야 오 대박 이 가격에 이러면서 감탄해 감탄을 했습니다 나만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함께 찾아가는 채널 시드니 줌마 매주 만나요 우리 자 오늘 보실 아이템들이 많아서 아주 빠르게 슝슝슝 함께 보실게요 랩스타일 맥시 드레스 이거 컬러가 어쩔 건가요 이거 여러분 오늘 뽑은 셀렉션들은 우리 여름의 특권 마음껏 화려하고 마음껏 컬러풀 해질 수 있는 이 여름의 매력을 왕창 살려줄 컬러풀한 제품들을 많이 셀렉했는데요 일단 컬러감 너무 멋지고요 화사하고 시원하면서 우아하게 오렌지 컬러와 크림 컬러의 믹스에요 이 크림 컬러가 화이트 계열이긴 하지만 화이트 컬러와 오렌지를 믹스 했을 때와 크림 컬러와 오렌지를 믹스 했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 크림 컬러가 오렌지 컬러를 한번 눌러주면서 우아한 느낌이 납니다 벌룬 소매로 포인트가 들어갔고 이 스커트의 밑단이 주름이 잡힌 티어드 스타일이라서 풍성한 실루엣이 나오는 여성스러운 느낌 물씬 나는 여름 원피스 가격은 또 왜 이렇게 착합니까 70% 세일 17,900원 타이 디테일 블라우스 이거 이거 가격 보세요 여러분 9,900원 60% 세일하는 제품인데요 우리 앞서 본 원피스와 비슷한 패턴 같은 컬러의 블라우스의 허리 앞면에서 와이드한 끈을 묶는 디자인으로 디테일을 더했고요 여러분 이 소매의 폭이 넉넉한 7부 소매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폭이 바람 숭숭 잘 들어오고 또 이 팔뚝에 좀 살이 있으신 분들은 체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9,900원이면 가격 너무 혜자스럽습니다 오야블루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원피스 소재가 코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코튼이 여름에 정말 좋은 소재인 거 통풍 잘 되고 체온도 조절해 주는 정말 여름에 마음껏 즐겨야 하는 소재 가격 24,900원 50% 세일하는 제품 컬러가 블랙, 블루, 레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블루가 가장 컬러감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저의 선택은 블루입니다 간단한 카멜 브라운 컬러의 샌드 신어주면 뭐 이 세렴이는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허리 부분이 주로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선을 잡아줄 수 있는데 원하는 핏으로 허리선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좋습니다 박시하게 잡지 않고 입으셔도 허리를 잘록하게 잡고 입으셔도 예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스타일 이거 자수가 너무 멋지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픽한 제품 대주적인 컬러의 자수로 마무리 해주면서 이 자수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죠 옷간에 이미 프린트가 되어서 나온 스타일과 이렇게 자수로 프린트를 준 느낌은 매우 다릅니다 이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이 자수가 주는 이 고급진이 또 있습니다 원피스빛 풍성한 핏으로 날씬한 분들이 입으시면 몸이 더 작아 보이고 더 여리여리 해 보이는 효과 통통녀 분들이 입으실 때는 체형 보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벨트를 따로 스타일링 하셔도 좋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넥 라인에 드로스트링이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멋스럽게 안 묶고 툭 늘어뜨려도 멋진 스타일입니다 와이드 팬츠 투머치 아닌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광택감이 있는 소재이기도 해서 그런데요 어 근데 우리 여름이에요 여름에 이렇게 화려하면서 어 좀 눈에 띄는 스타일 시도하지 언제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모델이 이 위 아래 세트로 입고 있어서 그런데 팬츠 위에 멋진 블랙 여름 티셔츠나 블라우스 입어 주시면 이 화려한 느낌을 한번 꾸욱 눌러 주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 팬츠가 광택이 있는 스타일이지만 컬러가 크림 베이지와 블랙 어 여기서 또 밸런스가 맞아 떨어진 슬리퍼 편하게 신어 주면 아 이 뉴욕 시티에서 에스프레소 한잔 마셔야 할 것 같은 그런 세련미를 뿜뿜 풍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21,900원 56% 세일하는 반 가격보다 더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스타일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안 입으면 어쩌나 아 좀 아까울 수도 있겠다 해서 망설이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세일할 때 반 가격으로 사서 시도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도전 엠브로이더리 드레스 오렌지 컬러 여러분 이 쨍한 오렌지 컬러와 자수와의 만남 코튼 소재고요 플레어 라인의 7부 소매로 포인트를 딱 줬어요 다리가 예쁘신 분들은 이 안에 미니 슬리블리스 원피스나 반바지 입어주고 위에 레이어드 해주셔도 예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 시원한 재질의 긴 마바지나 미디 스커트 또는 후드후드 거리는 플레어 팬츠 같이 매치해서 입고 싶은 시원하면서도 이 자수와 플레어 라인 소매가 주는 우아함이 잔뜩 묻어있는 탐나는 아이템 50% 세일이고요 39,900원 디자인과 스타일 가격 대비 너무 착합니다 셀 블랜드 셔츠 드레스 블루 여름 대표 컬러 로얄 블루 이 셔츠 드레스는 진짜 클래식 그 자체 디자인 심플한 미디 셔츠 드레스에요 컬러가 포인트인 이 드레스를 뽑은 이유는 기본 중에 기본 디자인인데 컬러감이 너무 좋아요 꾸안꾸 스타일로 데일리 룩으로 손이 정말 많이 갈 그런 스타일 쨍한 블루 컬러가 이미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 시원하고 모던한 여름 룩 꾸안꾸 세련미를 선사하는 정말 이지템 15,900원 가격 너무 착합니다 15,900원으로 올 여름 출근룩 데일리 룩 걱정 덜어줄 그런 착한 템 컬러 블라우스 여러분 이 탑은 말이 필요 없어요 7,900원 밥 한 끼 가격이죠 이거 사야 합니다 너무 멋져요 7,900원에 절대 나올 수 없는 멋쟁이 블라우스 이거 제가 너무 가격이 낮아서 어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정말 쫙쫙 펴 가지고 자세히 디테일을 봤는데요 없어요 없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어 자 어깨 세미 드롭 숄더 이 드롭 숄더 스타일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이 드롭 숄더 라인이 체형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라인이 어깨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을 때 이 주는 묘한 모던함이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든 건 이 플래츠를 잡아서 가볍게 드레이핑 효과를 준 이 디자인 여름에 입었을 때 너무 시원해 보여서 가서 만져보고 얼마나 얇은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런 재질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이 블라우스 팬츠와 세트인데요 셋업으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블라우스에다가 블랙이나 화이트 팬츠 또는 스커트 매치하시면 세상 도시녀 느낌 뿜뿜 엠브로이더리 리오셋 블랜드 카프탄 드레스 리넨 헌방 소재의 롱 카프탄 드레스 드롭 숄더이고 폭이 넉넉하게 나온 스타일 이 카프탄 스타일은 툭 늘어뜨려지는 느낌으로 입어주는 스타일인데요 이 스타일이 여름에 활용도가 높아요 단추 열어서 비치 가운식으로 입어주셔도 되고 허리 벨트 사용해서 박스 스타일로 입기도 벨트로 허리 라인은 포인트를 주어서 스타일링을 해도 좋은 이 오렌지 컬러가 쨍한 오렌지 보다는 살짝 다크한 차분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에요 그래서 이 플라워 자수와 이 차분한 오렌지 컬러에 만남이 주는 이 느낌이 차분하면서 우아한 그런 느낌 허리에 탈부착시 끈 벨트가 달래서 나오는데요 어설프지 않아요 이 벨트가 어설프지 않은 와이드하고 딱 스트럭처가 잡힌 그런 느낌으로 나온 디테일이 상당히 마음에 들게 마무리한 50% 할 때 사놓으면 매년 두고두고 활용도가 높을 효자템 오프숄더 드레스 부드러운 코튼 저지 소재의 오프숄더 드레스 저지 소재라서 입으면 부들부들 엄청 편할 스타일이에요 루즈핏이라서 활동할 때도 너무 편할 것 같고 어깨의 오프숄더 라인에 프릴 장식으로 신축성이 있는 넥클라인으로 디자인이 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오프숄더 드레스입니다 이 오프숄더 여름에 입어야 돼요 아니 30대까지는 가을 겨울에 오프숄더를 입어도 괜찮았는데 40대부터는 이 목이랑 어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숄더 여름에 많이 입어두기로 했습니다 오프숄더의 장점은 우리 상체에서 가장 여리여리한 부분을 찾자면 이 쇄골 라인이에요 이 쇄골 라인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목부터 쇄골 밑까지 한 라인으로 쭉 이렇게 보이면서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나의 실제 바디라인보다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매직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장마철에 입고 나가는 옷마다 다 젖고 찝찝하고 이거는 스타일링에 정말 방해가 되는 이 장마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우비나 입자니 그건 또 싫잖아요 우리 이 레인코트 색상 세련된 그린 카키 색상이고 이 그린 카키 컬러가 또 블랙처럼 엄청 다양한 색상과 잘 어우러져요 오히려 블랙보다 다른 색상의 옷들의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레인코트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기능성 방풍 발수 소재로 만들어졌고 루즈핏이라서 모던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된 한번 사놓으면 매년 장마철에 스타일도 지키면서 유용하게 활용될 그런 스타일입니다 엠브로이더리 랩 스타일 드레스 여름이라도 우리 블랙 컬러 입을 자리들이 종종 있어요 좀 포멀한 모임이라던지 좀 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인데 스타일을 챙기고 싶은 그런 날들 이 블랙 랩 스타일 원피스 핏 너무 예쁘게 나온 우리가 아는 그 랩 스타일 원피스인데요 이 소매가 풍성한 벌룬 소매로 거기에 포인트로 고급스러움을 얹어주는 자수로 마무리한 제품입니다 인앤블렌드 랩 스타일 스커트 시원한 패턴과 소재 리넨 홈방 소재이고요 랩 스타일 스커트 데일리로 입으실 때는 이 위에 리넨 셔츠나 블라우스 입어도 오케이 바닷가나 휴양지에서는 수연복 위로 비치 스커트로 입어도 좋을 여름 느낌이 그냥 무시무시나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도가 높을 아이템입니다 가격 15,900원이면 너무 착하고 올여름 아 여름이다 여름 스타일 내기 너무 좋을 그런 아이템 크링클 쉬폰 셔츠 시원합니다 이 여름 셔츠는 오픈해서 닫아서 묶어서 뒤집어서 그냥 뭐 만능 아이템이잖아요 우리 화이트 셔츠는 하나씩 있으니까 여름 세일할 때 좋은 가격으로 이런 특이템 하나 장만을 놓으면 또 이 스타일링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정말 많은 컬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그린 야자수 프린트가 있는 아이로 뽑았어요 이유는 컬러 좋아 그린과 베이지 컬러 믹스예요 이게 그린과 화이트였다면 다른 컬러로 골랐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린과 베이지 컬러 믹스가 주는 튀는 패턴인데 차분함을 얹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그린과 베이지 컬러 조합은 오묘하게 고급진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열다섯 번째 아이템 눈에 팡 하고 들어온 새틴 셔츠 이 컬러 조합 완벽합니다 조합도 완벽하지만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핑크 컬러 선택도 대박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오버사이즈 크로스타이라서 자켓 느낌으로 툭 걸쳐도 너무 예쁜 스타일 블랙 슬리블리스 원피스 입고 이 위에 툭 포인트 자켓 느낌으로 걸쳐 주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블랙 하이웨스트 팬츠랑 입으면 도시녀 느낌 뿜뿜 앞면에 달린 포켓과 와이드하게 처리된 소매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세렴의 뿜뿜 스타일링 포인트 아이템 자 이렇게 오늘 아주 빠르게 H&M 세일할 때 다 팔리기 전에 쟁여놓으면 좋을 여름 클래식하면서도 멋진 폭발하는 아이템 15가지 함께 보셨어요 설명란에 제품 번호와 디테일 남겨놨으니까요 득템 찬스 성공하세요 나만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함께 찾아가는 채널 시드니준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Fr votes from 250 2 2 2 1 2